김재동 방송인 김재동이 오는 4월부터 굿모닝 FM DJ가 된다. 방송인 김재동이 오는 4월부터 굿모닝 FM DJ가 된다. 22일 뉴스일 취재 결과 김재동은 오는 4월 9일부터 봄 개편을 맞이하는 MBC FM4U 굿모닝 FM DJ를 맞는다. 굿모닝 FM은 지난 1월부터 임시 DJ 제재를 이어 왔다. 전 DJ인 방송인 노홍철이 지난해 12월 31일 방송을 끝으로 굿모닝 FM DJ 속에서 물러났고 이후 MBC 출신 문지의 아나운서가 1월 한 달간 진행을 맡았다. 이어 가수 이재혜가 2월 한 달 진행을 맡았고 3월에는 보컬그룹 SG워너비 이석훈이 DJ로 청취자들을 만나고 있다. 그간 김재동은 SBS 힐링캠프와 JTBC 김재동이 톡투유 걱정 말아요 그대 등을 통해 대중들과 친밀하게 교감하는 방송인으로 사랑을 받아온 바 있다. 굿모닝 FM에서도 안정적인 진행 능력으로 청취자들을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. 또한 정치, 사회,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자랑해온 만큼 어떤 입담을 뽐낼지 주목된다. 한편 굿모닝 FM은 매주 월에서 일요일 오전 7시부터 전파를 탄다. 사로 memories 사로ve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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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